이걸로 끝이다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봐 무럭무럭 잘해라 그분을 위해 이걸로 끝이다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봐 무럭무럭 잘해라 그분을 위해 이걸로 끝이다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봐 이걸로 끝이다 그분을 위해 무럭무럭 잘해라 이걸로 끝이다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봐 도망쳐 보시죠 무럭무럭 잘해라 그분을 위해 무럭무럭 끝이다 와 얘들아 오랜만이네 보고 싶었어 누가 보고 싶었다는 거야 야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끝이야 누가 그래 나도 책에서 읽었다 보통 이런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냐 어라 석류맛 두키랑 다크초코 쿠키까지 있네 하나도 안 무섭지롱 이번에도 우리가 또 이길 테니까 그런 우리가 처음으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면요 당신들이 우리 넷을 한꺼번에 상대할 수 있을 것 같나요? 으아악 아꺼번에 달려본다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도망쳐 보시죠 무럭무럭 잘해라 무럭무럭 끝이다 그분을 위해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도망쳐 보시죠 무럭무럭 잘해라 그분을 위해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무럭무럭 잘해라 무럭무럭 끝이다 그분을 위해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봐 무럭무럭 끝이다 무럭무럭 잘해라 그분을 위해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봐 무럭무럭 끝이다 간신히 이긴 것 같아 여기서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나요? 붉은 석류의 힘을 내리노니 모두 일어나세요 해골이랑 친구 먹기 일보 집장이었어 다시 놀 수 있는 거야? 이 말은 거울이 놓치지 않겠다 이래서는 끝이 없겠어 난 이제 못해 나도 지쳤어 젤리 하나 만들 힘도 떨어졌다고 어? 까마귀다 까마귀가 왜 성안을 날고 있지? 다들! 괜찮아? 블랙 레이스맛 쿠키! 여긴 어떻게? 까마귀들을 보내서 지켜보고 있었어 아무래도 너희가 걱정돼서 말이야 우리 마을 쿠키들도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어 너희는 어서 어둠마녀 쿠키한테 가 퓨어 바닐라 쿠키가 같이 있을지도 몰라 빨리 그 녀석을 구해줘 정말 고마워 블랙 레이즌맛 쿠키 어딜 가려는 거죠? 당장 멈춰요! 딱 봐도 광포도빵을 싫어할 것 같은 녀석들이네 돈 좀 내줄까? 당연한 결과인 것을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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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